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리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리디 작가의 원로 디자인 도마가 여러 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중 한 점을 오늘 첫 번째로 소개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 드릴 도마는 바로 이 녀석인데요 거꾸로 들면은 조끼를 닮아가지고 나무 조끼라는 별명을 지은 도마입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의 디자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긴 손잡이 형태로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엣지 라인과 함께 세련되고 깔끔한 모던한 도마의 디자인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로의 멋진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로 원목에 안에 있는 멋진 퀄과 함께 원로만이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빛깔 전체적으로 도마의 비주얼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나무 캐러 가시죠 오늘 준비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요즘 날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, 선생님 которые 이 글씨訓 ready to see you uke interconnect unrightb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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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